윤석열 정부가 10월 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여가부는 사라지고 주요 기능을 다른 부처들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서 여가부가 맡았던 기능을 이관하고 여가부 장관의 소관사무들은 좀 이를테면 여성정책의 기획이라든지 여성의 지위향상 같은 내용들은 사라지게 됐는데요. 왜 여가부를 좀 없앤다고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가부 장관이 아쉬움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웃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여가부 없앤 이유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책을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고 확대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또 정부 보도자료를 살펴봤더니 부처 간 기능이 중복돼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반박을 했습니다. 총괄 기능이 없어지면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은 정부 전체에서 분명히 주변화될 거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또 전 여가부 장관이었던 정현백 장관은 여가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성평등 정책을 조율하고 협업을 주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여가부 없어지고 여가부 장관 없어지면 성평등 정책은 후퇴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갑작스럽게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온 게 하락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관련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1월 지지율이 떨어지자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잖아요.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걸 올려서 분위기가 반전이 실제로 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대까지 떨어졌을 때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 조속히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돼서 여가부가 폐지될지 안 될지는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은 아닌데요. 여가부 같은 경우는 수차례 모용론과 폐지론에 시달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역사를 좀 간략하게 정리하셨다고요. 네. 일단 처음에 여가부가 생긴 거는 다시 역사를 2001년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 생긴 게 2001년이니까. 네. 여성부가 생겼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여성부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했고 2001년에 여성부라는 정부부처가 생겼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 여성가족부로 개편됐고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폐지 위기는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다. 작은 정부를 표방했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래서 당선인 시절부터 여가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다. 이렇게 말하면서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는데요. 기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네다섯 개 부서가 합쳐져서 더 커지기도 한다. 그래서 복지부랑 여가부 합치면 여성부가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입장이라. 굉장히 유사해서 저도 좀 보면서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폐지를 하려고 했으나 여성계의 반발로 폐지까지는 가지 못했고 다만 그 여성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부가 되면서 권위와 위상이 좀 크게 축소됐고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좀 숫자가 많이 공무원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들었었죠. 네. 숫자로 보면 이제 2005년에 정원이 176명이었는데 2008년 들어서 100명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또 예산도 2007년에 대비해서 2008년에 95.5%가 삭감됐다고 합니다. 이후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결국 가족 정책의 한계를 실감하고 2010년 다시 여성가족부로 재편했고요. 그런데 이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서 이렇게 폐지될 수도 있는 부서라는 꼬리표가 계속 여성가족부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네. 2017년에도 폐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잘 기억하고 있어요. 네. 대통령 선거 때인데요. 유승민 그때 당시 후보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독립된 부처의 위상이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들이 여가부의 존재를 꼭 좋아하시는지도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는데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로현장에서의 성차별 문제는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다룰 수 있다 생각한다. 뭐 여성분들은 뭐라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 당시에도 여성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유전 의원은 여성 지지자들을 만나서 또 저는 상당히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상당히 도대체 뭘까? 약간 궁금해지긴 하는데. 약간 입장이 꼬이는 느낌도 드는데. 그런데 이제 또 이 당시에 문재인 후보랑 맞붙었는데 여가부를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가부 장관에 남성을 임명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다만 그 당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좀 살펴보면 2017년 전체 정부 예산 가운데 여가부 예산이 0.17%였고요. 2018년에도 0.17%였습니다. 네. 굉장히 뭐 사실 여가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0.17% 0.2% 여기서 크게 차이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2021년에도 또 여가부 폐지를 공약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대선에 다시 도전한 건데요. 그때도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타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군대 제대한 청년들을 위해 쓰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대난 표심 잡기 공약인데 그렇게 포장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왔고요. 또 이런 약간 센 말도 했는데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는 대선 캠프 인사에게 주는 전리품 아니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 대선 때는 이준석 당대표 하태경 의원도 합세해서 여성가족부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굉장히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청원들이 많이 올라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세 번째 폐지 위기도 그 연장선에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를 세 번째 폐지 위기로 골라봤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였죠. 당시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이 당시에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지 못했다. 이런 여론이 거세지면서 폐지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서 2차 가해 비판을 받았는데 이때 여가부가 입장문에서 고소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약간 애매한 표현이다. 그러면서 여가부도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여가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청원이 올라왔고요. 4일 만에 10만 명이 넘게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정옥 전 여가부 장관이 국회 질의에서 박원순 오거돈 사건 권력형 성범죄인가? 라는 질문에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답해서 더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여가부를 둘러싸고는 사실 처음 생겼을 때부터 여러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꾸준한 소문들을 좀 몇 가지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데요. 제일 유명한 거는 여성 성기를 닮았다는 이유로 과자 조립홍 판매를 여가부가 금지했다. 이런 게 제일 유명한 것 같고 진짜 황당한데 그때는 저도 인터넷에서 보고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이걸 인터넷에 봤거든요. 그리고 군가산점제를 1999년에 폐지됐는데 2001년 생긴 여성부가 이걸 추진했다. 이런 루머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청소년 이용 불가가 됐는데 이게 여가부가 추진한 거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알고 보니 그 게임 운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운영 정책이 변경됐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성인지 예산이 30조 원 넘는데 이게 페미니스트를 위해서만 쓰인다.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요. 이게 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 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인지 예산 중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에 저런 말도 안 되는 핵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팩트체크를 좀 해보면 성인지 예산은 여가부 예산이 아니고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이 말도 안 되는 루머를 굳건히 하는 데에 당시 윤석열 후보가 조금 일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좀 여성가족부가 어떤 성과 같은 걸 낼 기회 자체가 좀 주어진 적이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주장의 대표적인 게 이제 예산 근거가 예산인데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현재 2022년 18개 정부 부처 중에 여성가족부 예산은 18등 그러니까 꼴등입니다. 1조 4천억 원인데요. 이게 서울 강남구 예산이 1조 3천억 원 정도니까 사실은 서울시 한 개 구의 예산도 안 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 부처 중에 가장 예산 많은 부처가 보관복지부인데 여기가 96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비교를 해보면 96배 정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게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배정이 되는데 여가부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낮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적은 예산 중 74%가 가족 정책 사업 그리고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입니다. 이 나머지 예산으로 경력 단절 여성 문제, 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지원 사업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성 정책을 실행하고 있고요. 또 여성 폭력 피해 지원 그리고 성평등 임금 공시제 이런 것들 지역사회에 자리 잡아가던 성평등 정책들이 있는데 이게 여가부 부서 통폐합이 있으면 이런 사업들이 좀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결국 여성 정책 컨트롤타워인 여성가족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성과가 작다 그러니까 폐지하자 혹은 무작정 표를 얻기 위해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라 여가부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변해야 할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별로 이렇게 생산적으로 할 것이라는 기대가 좀 들지는 않는데 여가부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해왔던 저희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이 이른바 기능분리안 같은 경우가 국가 전체적으로 성평등 수준을 좀 크게 후퇴할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지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여성가족부가 독립된 부처였기 때문에 국무회의 같은 대표로 참석해서 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기재부랑 협상을 해서 관련 예산을 따낼 수도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도 여가부가 중앙부처였기 때문에 국회, 국책연구원, 산하기관, 시민단체 이렇게 협업해서 일도 할 수 있었고 관련해서 성평등 정책 관련해 어떤 컨트롤타워 구실도 좀 했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 해체가 어떤 파급효과가 단순히 중앙부처 한 곳을 없애는 정도의 의미에 그치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주 PD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